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변제 계획 중 별도 이행하위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7-184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채무 인수금 등 일부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 상고인이었고 피고는 개인회생 채무자입니다. 이거는 파기 위해서 자판했다는 거죠. 자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1심이나 2심에 내려버리지 않고 스스로 최종결책까지 해버린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건 상고 기각사건인데요.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11년 7월에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13년 3월에 개인회생 결정이 내려졌고 2013년 11월에 변제 계획 인가가 내려집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내가 채무가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파산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파산 결정 선고가 내려지면 채권과 재산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채권자들 다 신고받고 정리가 딱 끝나면 나머지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 나눠주고 면책 결정하면서 끝납니다. 회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도 있다. 재기할 수도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대신에 채무는 급 많이 깎아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3년 3월에 개인회생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뒤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돈으로 벌 유능력이 없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해서 채무 채권자치를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월 얼마씩을 갚는 걸로 조건으로 조건으로 채무를 얼마를 변제하기로 한다. 이런 변제 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 계획을 다 인가하게 되면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다 변제하고 나면 최종으로 변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1월에 변제 계획 인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2014년 4월에 3,800만 원 채무를 재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 이거 나는 뭐 너 다시 채무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3,800만 원을 피고의 지인이 201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00만 원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이거를 변제 계획에 따라서 이행할 능력이 없는데 재승인을 해가지고 피고의 지인이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는 2018년 7월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1,400만 원,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리고 면책 결정이 확정 전 지금 변제 계획은 내려져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제 계획과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걸 인정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이 판례의 문제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면책된 채권은 소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면책 제도는 공평한 변제와 채무냐의 재기와 회생을 위한 조제다. 따라서 변제 계획과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합의 자체는 면책 제도 취지에 반한다. 그러므로 변제 계획과 별도로 합의한다는 합의는 무효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채무가 아닌 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결국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2018년에 면책 제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재승인한 합의는 무효고 면책 제도가 내려졌고 따라서 이거는 각하로 끝나버립니다. 소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기 자판한 이유는 원고 청구 기각인데 사실상 이거는 면책된 채권이니까 각하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 변제 계획 이행 중에 별도로 채무 이행을 합의를 해도 더 이상 합의를 해도 고객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 계획이 나면 더 이상 채권 이행을 서로 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월한 지의 악용을 해서 공평한 변제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변제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동일하게 받아서 그 동일한 비중으로 채무액을 조정한 다음에 그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누구에게 대해서만 더 많이 갖겠다는 합의를 하게 되면 면책 제도에게 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심은 원고 폐쇄였지만 대법은 아예 소각화를 해버려가지고 이런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면책된 이후의 한 소기 때문에 소각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 판례는 이런 사례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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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